국내에서 판매된 BMW 미니쿠퍼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환경부는 어제 BMW 코리아가 국내 수입 판매한 미니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와 미니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모두 1,265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문제의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는데 BMW 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